음악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정확한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성공의 열쇠죠. 여러분은 이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차트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정확히 파악해주는 슈퍼시그널이 여러분의 투자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게요. 8월 26일에 종료된 포지션 체크해볼게요. 내수 신호가 뜨고 살짝 눌렸지만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고점은 64,288.13으로 레버리지 40대 기준 19.6% 수익이 났습니다. 1시 39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고 이번 포지션은 가격 하락이 나와주지 않아 마이너스 9.6%에 손절했네요. 다음 신호는 3시 42분 매수 신호가 나왔고 약간의 횡보가 나오다 결국 시세를 한번 줬습니다. 아침 9시에 매도 신호가 나와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 이 포지션도 하락 흐름을 잘 타고 내려가져서 2번 연속 크게 수익을 봤네요. 수익률은 64.4%입니다. 19시 3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 짧게 마이너스 11.2% 손절 처리가 나가면서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했습니다. 27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진입했던 숏 포지션은 26일에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7일 포지션 체크할 때 포함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총 5번의 포지션을 정리했고 3회 수익, 2회 손절을 했네요. 최고점, 최저점 기준으로 수익률과 손실률을 계산해보면 수익은 132.4%, 손실은 20.8%로 순수익률은 111.6%로 마감했습니다. 카운팅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수익률 장난 아니죠? 지금 눈으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이런 수익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고 조만간 출시 예정이에요. 그 전까지 이 시그널 무료로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왜냐? 써봐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테니까요. 언제까지 깡통만 찾을 겁니까? 코인 세금 2년 유예되신 거 다들 아시죠? 2년간 돈 쓸어 담을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어요.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실 때까지 잡아 드릴 거고 교육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저희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되면 그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물론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여드렸죠. 레버리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반만 따라해도 몇백 프로 수익은 월에 그냥 나옵니다. 현재도 많은 회원분들이 사용 중이시고 계속해서 보다 더 베스트한 타점을 잡을 수 있게 연구 중이에요. 어디 이상한 리딩방 같은데 가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혼자 투자하세요. 그래야 돈 법니다. 뉴스고 정보고 무슨 소용입니까 솔직히. 코인 시장은 차트 움직임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슈퍼 시그널 한번 받아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슈퍼 시그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